후밤룩 하나 둘 하 하 하 하 그대로 놀 놀 하나 둘 놀이 낮아 아직 아 널 아 부터 아 아 아 널 널 하나 둘 널 많이 사랑하니까 아파도 안녕 아니 나갔잖아 아니 이 소리 그게 여기 있으면 괜찮아 그 소리가 질감이 가상같아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가상같이 뜬건 결과야 앞으로 나와서 약해진거야 소리가 안녕 계속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 풀어봐 아 널 널 널 많이 사랑하니까 아파도 하나 둘 아 부터 하나 둘 아 아 널 널 하나 둘 널 많이 사랑하니까 aman 아 아 아 연견만 연견만 안녕 아니게 전달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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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니까 하나 둘 안부터 안녕 저 음이 저렇게 해봐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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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어 아.. 아.. 미들 쓰면 안돼요 이거 들어요 아니 나 이제 한 번 한 번 은.. 원.. 안이 앞으로 나오잖아 안이 앞으로 나오잖아 뒷 중에 있어야 진성 느낌이 나지어 안여.. 다시 하나 둘 아.. 이거 들어 봤지? 결봐 손이 바뀌지 하나 둘 그대로 아.. 안녕 하나 둘 안녕 슬퍼도 안녕 안녕 끝처리 안녕 안녕 그렇지 잘했어 그거야 알겠지 끝처리 그렇게까지 해줘야 목이 완전히 뺀 상태 그렇게만 듣는거야 소리 별로 생각보다 안울없지 그렇게만 듣고 그랬는데 그 많이 들었을 때 도착합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